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곳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내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잊으려 하다 하루가 지나가도 너를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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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주 참 잘했어요 인사부터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셋 넷 보은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국방부 군악대대 2020 정기연주회를 축하해주러 저희 비투비 형들이 또 한 의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행사보기 잘 어울려요 막내 응원해주러 또 이렇게 형들이 왔습니다 와 성진씨 군생활 할만해요? 네 그럼요 제가 자칭 모범병사입니다 자칭 모범병사 제가 남긴 그 자리 잘 이렇게 아 예 또 이참석 병장님이 또 남겨주신 이 길을 또 제가 또 걷고 있는 거죠 예예예 제가 잘 다듬어 놨으니까 잘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해 8월에 전역한 전역자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축하하러 와줘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 이제 국군 장병들 또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마음이